블랙핑크인요에리아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워킹댄서 칼입니다 저번 캔디 영상에 이어 제가 준비한 튜토리얼은 바로바로 세계를 짓는 아이돌 블랙핑크의 하이유 라이크 댄 네 이번 안무는 딱 파트 2로 두 번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동작은 거울모드니까요 보이시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? 바로 파트 1 나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손 먼저 이제 너희 하나 둘 셋부터 나갈 건데 이제 너희 집어줍니다 왼손이 이렇게 받쳐주고 오른손을 앞으로 찝는 거예요 이제 너희 하나 올려주고 둘 셋 때 팔꿈치 찢고 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한 번 더 천천히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리는 오엔 오엔 갈 거예요 같이 해보면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옆으로 탁 집어줄 건데 치면서 탁 오시면 됩니다 한 번 더 5, 6, 7, 8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오시면 하 하이유 라이크 댁이 나와요 그러면 하 때 주먹으로 지어주시고 옆에 탁 누가 땡긴다는 생각으로 업 한 번 갔다가 하 이쪽 오른손을 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고 해요 찍고 그대로 훑어서 내려옵니다 골반 옆으로 한 번 더 하 하이유 라이크 한 번 더 시작 땡기고 앤 찍고 내려서 두 번 쳐줄게요 다리가 두 번 골반 같이 놓고 놓고 가면 놓고 놓고 여기까지 한 번 더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하 하이유 라이크 댁 이렇게 네, 맞어요 두 번 오시면 골반은 계속 왼 한 번 더 갈 거예요 근데 이때 손이 치고 치고 한 번 더 치고 놓고 골반이 치고 놓고 오케이 하 부터 가볼게요 하 하이유 라이크 댁 단 단 단 이렇게 옵니다 한 번 더 6, 7, 8 하 하이유 라이크 댁 따라 단 단 왔으면 골반을 지금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밑으로 퍼서 왼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거를 롤로 두 번 돌릴 건데 여기서 두 번 와줍니다 그럼 다시 하 하이유 라이크 댁 왔어요 시작 빰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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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탄탄 타라단 유 왔어요 여기서 반대 손으로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근데 이거를 싶은 발 들고 돌면서 이렇게 와줍니다 한 번 더 타 타 돌리고 돌리고 유 깐 라잇 덴 덴 덴 덴 갈 건데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손부터 해볼게요 손은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차줍니다 한 번 더 시작 떼 떼레떼 떼 한 번 더 시시시작 떼 떼레떼 떼 오케이 이 자세에서 서인 상태에서 떼 떼레떼 떼 해줄 건데 고개가 같이 손가락 가는 방향으로 떼 떼레떼 떼 살짝 시시시작 떼 떼레떼 떼 오케이 한 번 더 여기까지 탕 탕 탕 탕 돌리고 돌리고 부터 갈게요 오시면 오른발 찝으면서 유 간 라잇 덴 떼 떼 떼 마지막 떼 떼는 안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시시시 돌리는 것부터 시작 돌리고 돌리고 유 간 라잇 덴 떼 떼 떼 떼 떼 할 때 살짝 다운 해줍니다 그래서 골반을 두 번 쳐줄 거예요 한 번 더 유 간 라잇 덴 떼 떼 떼 떼 떼 떼 점프까지 한 번 더 시작 떼 떼 떼 떼 떼 떼 점프 손 허리까지 맞으세요 오케이 한 번 더 돌리고 돌리고 유 간 라잇 떼 떼 떼 떼 떼 떼 떼 떼 점프 떼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잇 덴 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작 라잇 떼 떼 떼 떼 떼 떼 떼 하유 까지 점프 앤 손 허리까지 왔습니다 하유 그다음 라잇 라잇 덴 두 번 펌핑 가슴을 두 번 라잇 터너 줍니다 시작 하유 라잇 델 떼 왼발부터 떼 떼레 떼 돌아줄 거예요 다시 시작 왼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손은 왼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실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약간 마지막 두 번째 때 약간 살짝 탁 탁 같이 바운스를 옆으로 살짝 넣어 줄게요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하유 부터 해볼게요 시시 시작 하유 라잇 떼 바라빵 바라빵 푸 advisory 방탄 왼손을 머리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왼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로 놔주고 오른손을 이렇게 입술을 한번 쓸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라빔바라 붕붕붕 오시면 바로 하유 라잇 오시면 됩니다 라잇 오셨으면 손가락을 덫데레 덫 위에서부터 왼 오웨노 찝어주시면 돼요 시작 뗏떼레데 오케이 하유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유 라잇 뗏 바라빔바라붐붕붕붕 오시면 바로 시작 하유 라잇 뗏떼레데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머리를 살짝 안 넣으면서 다운 엔드 업 업 업 반대 네 한 번 더 여기 와서부터 할게요 붐붐붐 왔다 시작 하유 라잇 뗏 뗏떼레데 뗏머리 돌리면서 다운 하면서 손을 이렇게 무릎으로 쓸어줍니다 손이 처음에 오른발부터 이렇게 뒤꿈치로 바꿔주면서 손을 업 엔 반대 엔 반대 엔 반대 이렇게 한 번 더 붐붐붐붐 왔어요 하유 라잇 뗏 뗏 뗏 뗏레데 뗏 돌려서 뗏레데 뗏 뗏 까지 한 번 더 붐붐붐 왔어요 시작 하유 라잇 뗏 뗏 뗏 뗏 뗏 뗏 뗏 오케이 네 여기까지 파트 1은 끝입니다 파트 1 처음부터 여기까지 말로 한 번씩 찍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처음 기억나시죠? 자 처음에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가사에 맞춰서 이제 쉬고 너희부터 너희 하나 둘 셋 오시면 바로 시작 하 하유 라잇 뗏 다 다 돌리고 돌리고 유간 라잇 뗏 뗏 뗏 뗏 하유 라잇 뗏 뗏 빠라빔빔라뿜뿜뿜 하유 라잇 뗏 뗏 뗏 뗏 뗏 여기까지 파트 1은 끝입니다 아 아 아 씽 네 이제 파트 2 넘어갈게요 자 파트 2 자 여기 왔어요 다다 까지 넘어오면 바로 가셔야 돼요 바로 왼 오른쪽 발 찌르면서 오른쪽으로 미시고 앤 또 점프를 할 거예요 점프를 할 건데 이때는 머리를 요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해보면 따다다다 따 넘기고 앤 점프 이렇게 뛰시면 다음 노래가 루키츄 루키 미 하 가 나와요 그럼 이때 손은 루키츄 루키 미 하 한마디 시작 루키츄 루키 미 하 손은 그냥 부채질 해주시면 돼요 부채질 앤 깜짝 놀랐다는 듯이 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왔어요 따다다다 밀고 점프 오면 바로 루키츄 루키 미 하 올 건데 이때 다리가 오른쪽부터 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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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왼쪽 발 올 때 하 점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밀고 밀고 점프 시작 루키츄 루키 미 하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밀고 점프 루키츄 루키 미 하 자 이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루키츄 루키 미 하 이렇게 두 번 해주시고 손은 똑같아요 루키츄 루키 미 이번에는 하 빼고 루키츄 루키 미 계속 부채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 시작 밀고 점프 오면은 루키츄 루키 미 하 루키츄 루키 미 하 그 다음에 루키츄 루키 미 오케이 이때 다리는 루키츄 루키 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리가 오 왠 오 다시 시 시작 오 왠 오 자 그러면 루키츄 루키 미 하 루키츄 루키 미 하 루키츄 루키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 시 시작 루키츄 루키 미 하 루키츄 루키 미 하 루키츄 루키 미 오시면 자 뒤에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죠 여기가 왼쪽 발 꺼내면서 손가락을 How you like that 올 건데 손가락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How you like that 오시면 돼요 시 시 시작 How you like that 시 시 시작 How you like that Okay 그러면 루키츄 루키 미 오시면 왼발 찝으면서 How you like that 몸이 살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이때 손이 How you like that 해줍니다 자 여기서 오른손을 위로 업 해주실 거예요 이때 다리는 같이 모아주세요 오케이 How you like that? 왔어요 시작 앤 올려주면 됩니다 한 번 더 6, 7, 8 How you like that? 하 올려주면 돼요 바로 하 소리 나오거든요 하 때 하 올려주세요 오케이 올려주시면 바로 나갈게요 손부터 손은 옆으로 이렇게 잡고 끌어요 이걸 총 4번 시작 하나, 둘, 셋, 넷 둘, 둘, 셋, 넷 시작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, 시, 세븐, 엣 오케이 이때 다리가 오른쪽 짚으면서 원, 투, 앤, 쓰리, 포, 앤, 파이, 시, 앤, 세븐 까지 한 번 더 시, 시, 하, 유, 라이, 데, 하 오면은 시작 원, 투, 앤, 쓰리, 포, 앤, 파이, 앤, 아, 식스 이렇게 한 번 더 시, 하, 유, 라이, 데, 하 시작 원, 투, 앤, 쓰리, 포, 앤, 파이, 앤, 아, 식스 까지 자, 그래서 다리가 오른발 처음에 찝고 왼발 점프 다시 찝어요 다시 점프 찝고 앤, 점프 찝고 여기까지 하, 유, 라이, 데, 부터 해볼게요 시, 시, 시작 하, 유, 라이, 데, 하 원, 투, 앤, 쓰리 포, 앤, 파이, 시, 앤, 세븐 오셨다 그럼 이때 한 번 더 나갈게요 한 번 더 치면서 이때는 원, 투, 앤, 쓰리, 포, 앤, 파이, 앤, 아, 식스 앤, 아, 세븐 한 번 더 갈 건데 세븐 때는 치고 그대로 손이 둘, 셋, 넷 올 거예요 손만 해볼게요 시작 원, 투, 앤, 쓰리 포, 앤, 파이, 시, 앤, 세븐 에잇, 원, 투, 쓰리, 포 요렇게 시, 시, 시작 원, 투, 앤, 쓰리 포, 앤, 파이, 시, 앤, 세븐 앤, 에잇, 앤 요렇게 자, 그럼 다리랑 같이 해볼게요 다리가 시작 원, 투, 앤, 쓰리 포, 앤, 파이, 시, 앤, 세븐 네,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시, 세븐 에잇, 앤, 원, 투, 앤, 쓰리 포, 앤, 파이, 시, 앤, 세븐 왔어요 그럼 한 번 더 뛸 거예요 뛰어서 그대로 아웃, 인, 아웃, 인, 아웃, 인, 아웃 다리가 여기서 자, 끌고 왔어요 다섯 번째 다 앤, 탁 왔어요 그대로 넣어서 밖으로 앤, 탁 탁 한 번 더 원부터 시, 세븐 에잇, 앤, 원 투, 앤, 쓰리 포, 앤, 파이 시, 앤, 세븐 에잇, 앤, 원 투, 쓰리 포 50m입니다 넘어갈까요?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 How you like that 이 나와요 그러면 손가락을 아까 이거 했던 거 있죠 이걸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How you like that 이렇게 시작 오, 왼, 오, 왼, 오 시, 시, 시작 How you like that 그러면 다 다 다 오시면 다시 오른쪽부터 같이 How you like that 오시면 됩니다 다리는 오, 왼, 오 이렇게 마무리 한 번 더 하 하 하 왔어요 시작 How you like that 오케이 원 부터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시, 시, 시작 가 원 투, 앤, 쓰리 포, 앤, 파이 시, 앤, 세븐 에잇 원 투, 쓰리 포 하, 유, 라이, 데,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가면 파트 투까지 끝입니다 파트 투 처음부터 여기까지 말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파트 원이 이렇게 끝났어요 시작 가서 점프 룩에 추 룩에 추 룩에 미 하 룩에 추 룩에 미 하 룩에 추 룩에 미 투 쓰리 포 앤, 파이 시, 칠, 세븐 엣 하, 유, 라이프 델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네 파트 원 부터 파트 투 까지 천천히 한 번 빠르게 한 번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원 처음에 이제 하나, 둘, 셋 가볼게요 시, 시, 시작 이제 너희 하나, 둘, 셋 하 하 하유 라이프 델 떼레 델 델 델 델 델 유간 라이프 델 델 델 하유 라이프 델 빙 빙 붕 붕 하유 라이프 델 델 델 델 델 델 델 바로 점프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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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하유 라이프 델 오케이, 자 조금만 더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시작 이제 너희 하나, 둘, 셋 하, 하유 라이크 데 따라딴 따라딴 유간 라이크 데 하유 라이크 데 빨라 빙 빨라 붐붐붐 하유 라이크 데 따라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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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점프, look at you, look at me 하, look at you, look at me 하, look at you, look at me 하유 라이크 데 하고, 원, 투, 쓰리, 포, 앤 파이크, 식 하유 라이크 데 하면 끝입니다 네, 여기까지 블랙핑크의 하유 라이크 데 튜토리얼은 끝입니다 노래에 맞춰서 하는 풀 영상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빠이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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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